오늘은 INTP가 이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인팁과 만날 때 인내심이 강해야 하는 이유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TP 유형은 독특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이성에게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소 특별합니다. INTP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선호하며 지적인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성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 능력과 호기심 INTP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적 능력과 호기심입니다. 이들은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단순한 소소한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 토론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상대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INTP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성과 자율성 INTP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 역시 자율적인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과도하게 의존적인 관계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시간과 활동을 즐길 줄 알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은 INTP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역시 INTP가 이성에게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INTP는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더 잘 맞는다고 느낍니다.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4.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 INTP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INTP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서로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5. 진실성과 정직함 진실성과 정직함은 INTP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상대방이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INTP는 이를 매우 중시합니다. 정직한 사람과의 관계는 INTP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6. 유머감각 유머감각도 INTP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지적인 유머를 즐기며 가벼운 농담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유머감각은 관계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INTP는 유머를 통해 상대방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7. 감정적 안정성 감정적 안정성은 INTP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보다는 차분하고 안정된 감정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INTP에게 안정감을 주며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INTP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8. 창의성과 상상력 창의성과 상상력도 INTP가 이성에게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이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을 즐기며 창의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INTP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은 INTP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9. 목표와 열정 목표와 열정을 가진 사람은 INTP에게 매력적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목표와 열정은 INTP에게 동기부여를 주며 함께 도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10. 상호존중 마지막으로 상호존중은 INTP가 이성에게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 역시 자신을 존중해주길 원합니다. 상호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를 이루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INTP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INTP는 지적이고 독립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만족을 느끼며 이런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INTP를 만날 때 인내심이 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깊은 사고 과정 INTP는 깊은 사고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대답이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INTP와의 대화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2. 내양적인 성향 INTP는 내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며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보다는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에는 다소 거리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내양성을 이해하고 서두르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3. 논리와 이성 중시 INTP는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보다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감정적인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때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INTP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이들의 논리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4. 완벽주의 경향 INTP는 종종 완벽주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INTP의 이런 완벽주의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5. 감정 표현의 어려움 INTP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특히 초기에는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INTP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감정 표현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 INTP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상대방이 INTP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간섭이나 조급함은 INTP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깊이 있는 대화 추구 INTP는 깊이 있는 대화를 즐깁니다. 이들은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철학적이고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NTP와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INTP를 만날 때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깊은 사고 과정을 거치고 내양적인 성향을 가지며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벽주의 경향과 감정표현의 어려움,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즐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내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TP와의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INTP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야 그들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